타이거즈와 비비퀴 2세트 경기 오 리셋 오 리셋 오 리셋 오 미쳤어요 장사를 했는데 돌아간거거든요 자 성환 성환 안죽는거 중요하구요 성환 안죽는거 중요해요 성환 탑이 손해가 크게 그나마 좋은건 피키가 엄청 잘 컸어요 래드 통타도 아파요 너 알구있었다 오셨다! 너의 보수는 알고 있다, 미키! 그냥 조안하자네요. 그러면서도 힘들어도 미드를 최대한 뚫려할 뻔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미드가 깨지는 않는데 딥어 웨이브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스포스 거의죠. 마오카이도 전멸 없지! 전멸 없지, 너! 잡아, 넷, 뚫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위쪽에서 미키가 미드가 뚫려도 물론 여전히 미비큐가 뒤로 빠지면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마오카의 순간이동 좁은 길목! 아, 이거 강이 너무 좋은데요! 노틸러스 쪽으로 합칠 수 있나요? 자,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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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노틸러스 쪽으로 합칠 수 있나요? 아, 미키! 물렸고요! 키도 죽어요! 제대로 물었어요! 일방타질뿌도 바론이 나갈 수도 있어서 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못살아요. 잘 죽나요? 못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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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하면 그만이지! 피하면 그만이지! 여기서 게임이? 스ygusal! 텐트는 아니잖아요! 텐트는 아니잖아요 이제! 전혀 지금. 이게 점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우!!! 스텐트가 옛 2대 0으로 잘 크고 있었는데 이 Winter 어악! ATT 버스, traps? 미포가 변수예요. 스 fís을ằ 거기서 이거 뭐 감이 두꺼워져 patients 오우! 와터유 하겠습니다! 운명이 뱀픽 단계에서 imaging 미퀴 그리고 비포가 빡! 평타로 부렸어요. 제압으로 부렸어요. 마지막으로 처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넥서스! 그대로 파괴! GG!